9. 운명의 끈 아이를 낳아놓고 나흘째 정상품만의 신생아도 산모도 병원에 더 붙잡혀 있을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10시에 오기로 한 회장 부인이 11시가 되어도 나타나지를 않고 한 달 전쯤부터 영은의 아파트로 주거를 옮긴 희진이가 새벽부터 병실을 치우면서 공연이 들락거렸다. 영은은 9시 반쯤에 환자복을 벗고 입원할 때 벗어놓았던 임신복으로 갈아입고 앉아 부인을 기다렸다. 10시 반이 지나도 부인이 나타나지 않자 예 좀 누워 있어라 힘드는데 하는 희진의 권유를 따라 도로 침대에 누웠다. 영은이 침대에 도로 눕는 걸 보고 병실을 나간 희진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 영은은 알고 있다. 희진은 또 신생아실 유리에 붙어서서 아이를 들여다보고 서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은 이튿날 새벽 잠에서 문득 깨었는데 희진이 보이지 않았었다. 이인용 병실은 다행히 한자리가 비어있어 희진의 잠자리로서도 좋았다. 희진의 잠자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요해 때문에 잠이 깬 것 같았다. 방광이 뻐근하게 차올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이가 빠져나간 아랫도리는 짜증스럽게 불쾌했다. 몸을 일으켜 병실을 나서는데 희진이 화장실 쪽과는 반대편 복도에서 뛰어와 그녀를 잡았다. 변속하려고?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응 좀 희진은 간단하게 얼버무리고 대답을 흐렸다. 괜찮으니? 그녀가 침대에 올라 눕는 것을 거들면서 희진이 말했다. 그냥 기분이 나빠. 넌 어디 갔었냐고. 신생아실에. 왜? 구경하러. 한 30명 된다? 대충 세워봤더니. 하나같이 다 똑같아. 꼭 돼지 새끼 나눈. 전부 다 똑같이 생겨보이는 거하고 같어. 인큐베이터 안에도 다섯이 들어있더라. 그날부터 지금까지 희진은 틈틈이 확실한 이유 없이 2, 30분씩 방을 비웠다. 어젯밤 영은은 결국 물었었다. 또 거기 갔다 오는 거니? 응. 재미들렸구나.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심란스러워서 그래. 태어난다는 건 결코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거든. 태어나지 않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싶어져서. 벌써부터 응애형에 유난히 자꾸 울어서 간호사에 먹이는 애기도 있고. 어딘지 좋지 않아서 의사한테 보이러 안겨나가는 애도 있고 그래. 저마다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운명들을 타고나. 저마다 다른 성장과정, 저마다의 청춘, 저마다의 고뇌, 저마다의 성공, 실패, 좌절, 희망. 그런 것들을 겪어나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희진은 영은이 낳아놓은 아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비치지 않았다. 영은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안쓰럽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신생아들의 대표는 희진이 뭐라고 부인해도 영은이 낳아놓은 아이일 것이다. 병원에서 의뢰 그렇듯이 하루에 한두 번 산모와 그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신생아가 간호사의 팔에 안겨와 자신의 모친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기쁘고 신기하게 하는 과정은 영은 모자에게서는 영은 모자에게는 생략되었다. 영은이 거부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보기를 원치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 아이를 낳고 영은은 회장댁에 연락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희진을 제지했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노인들을 축하받을 생명도 아닌 탄생으로 일으키고 싶지가 않았었다. 이튿날 아침 8시경 희진이 회장댁으로 전화를 넣고 영은이 수화기를 바꿔주었었다. 몸은 괜찮으냐? 네. 어젯밤에 전화를 하지 왜? 너무 늦었어요. 그래. 내 곧 가마. 회장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머리가 터지게 둘러붙었다는 무슨 항만공사 입찰 관계로 중동 쪽에 나가 있었고 도연은 5월 초에 다시 미국으로 갔다. 5월 29일에 한 번, 6월 17일에 한 번 도연은 간단히 안부 전화를 걸어왔었다. 부인이 9시쯤 병실로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곧장 이야기를 꺼냈었다. 마침 회장님께서 나 막 집 나서려는데 전화를 하셨더구나. 네 문제 의논 들었는데 곧장 네 시집으로 연락해서 아이 데려가도록 하라고 하시던데 어떡하는 게 좋겠니? 연락하세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네. 연락하세요. 지금이라도 와서 데려가라 그러세요. 부인이 긴 말 안고 수화기를 집어들면서 공중전화 사람들이 많아서 했다. 네. 여기 병원입니다. 영은이가 해산을 했습니다. 손자 보셨어요. 네. 안 낳고 싶다는 거 댁에서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하도 그러셔서 강제로 낳게는 했습니다. 네. 네. 그러시겠지요. 그렇게 귀한 손자 오셔서 데려가셨으면 합니다. 아니에요. 영은이는 바꿀 거 없지요. 바꿀 거 없어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아니 글쎄 아이는 바꿀 거 없다니까요. 부인이 송수하기를 손바닥으로 막아 귀에서 내리면서 영은을 돌아보았다. 어떡할래? 막무가내로 널 바꾸라는데 전 싫어요 사모님. 어제 오후 2시경 희진이 늦은 점심을 먹으러 병원 식당에 내려가고 영은이 혼자 맹창하니 누워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고 영은은 무심히 대답을 했었다. 손이 베일듯이 빳빳하게 풀을 먹인 흰 모시 치마저고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걸 본 순간 영은은 심장이 딱 멎는 것 같았다. 본능적으로 지금 병실에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나 싶은 공포가 혈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이를 데려가라는 부인의 전화에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가타부타 확실한 대답을 안 했다고 했었다. 그냥 영은이를 바꿔달라는 신랑이만 되풀이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었다. 살다 살다 별 이상한 노인네 다 보겠구나 정말 이쪽 말은 듣는지 마는지 그저 아들 낳기 잘했단 소리만 해. 아무 일도 없는 집에서 그저 며느리 해산딸대 친정에 보내놨다가 소식 듣는 토야. 부인이 내내 찜찜한 얼굴인 채에다가 돌아간 지 20분도 채 안 돼서였다. 징그럽고 싫으면 그뿐 시어머니가 들어서는 순간에 피가 얼어붙는 공포를 영은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영은은 순간으로 등을 돌려 벽을 보고 피하려다가 역시 순간으로 등 돌리기를 그만뒀다. 등 돌리고 있다가 당하면 어떡해? 설마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자신을 죽이러 왔을 리는 없고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비약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영은은 시어머니라는 노인이 시어머니라는 노인이 저승사자만큼이나 무서웠다. 영은은 눈을 똑바로 크게 뜨려고 애썼다. 화를 보이면 안 돼. 함부로 손대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돼. 머리맡에 과도를 놓아둘걸. 시어머니는 봄바람같이 웃는 얼굴이었다. 공포로 얼어붙은 영은의 침대 옆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오면서 헌,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요, 세기?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힘들었지요? 했다. 온몸이 빳빳하게 얼어있는 중에도 눈동자만은 움직여졌다. 영은은 시어머니의 움직임에 따라 그녀의 시선을 놓치면 금방이라도 뭔가 둔한 쇠뭉치로 머리를 강타당할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그리고 눈꺼풀이 경련을 일으키도록 힘주어 버텼다. 이런, 딱하기도 하지. 전번에 봤을 때보다도 훨씬 꼴이 나쁘시네요, 세기. 하면서 시어머니의 오른손이 영은의 머리 쪽으로 움직여 내밀어졌다. 손대지 마세요. 영은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앙칼지고 도끼에 찬 소리였다.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 주춤 떠있었다. 저리 치우세요! 손이 거두어졌다. 가서 애만 데려가면 돼요.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어요? 나가주세요. 평생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기름한 은행 껍질 같은 논자유가 잠깐 실룩거렸다. 그러나 웃고 있었다, 얼굴은. 이제 그만 좀 해 두시구려, 세기. 참는데도 한도가 있어요.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세기는? 쫄깃쫄깃하고 들큰하고 쩍쩍 들러붙는 듯한 말소리였다. 철이 없어 그러려니. 나이 먹은 사람이 지혜스럽게 감싸고 용서해야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너무 그렇게 끝까지 몰라주면 이쪽에서도 더는 참을 수가 없게 되는 법이에요. 영은은 눈을 꽉 감았다가 떴다. 이 노인은 말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기 전에는 아무 일도 되지가 않아요. 대학까지 나오시고 그만한 것도 모르시겠어요? 좋아요. 어떻게 하면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는 거죠? 어디까지나 침착하고 어디까지나 유연하고 교양 있는 태도인 노인에게 지지 않으려면 영은이도 그에 못지않은 여유와 계산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퐁퐁 솟아나오고 있었다. 모자가 원하는 매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하자. 우선 덮어놓고 요구대로 이혼장애 도장을 찍어줄 의사는 추워도 없어요, 세기. 우리 쪽에서는 도대체 이혼 요구를 당할 이유가 있어야지요. 이건 적반하정도 본수가 있는 법 아니에요? 누우명 쓰고 이혼 당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돼요. 하늘이 무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누우명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이 안 무서우세요? 좋은 현상이었다. 떨림은 가라앉고 바닷속처럼 잔잔하게 침착해지고 있었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모자는 함께 병원에 왔던가 보았다. 어디, 어디 보자. 내 손자. 어디, 어디. 꼬리가 아홉 달린 구미오라 할지라도 시어머니만큼의 자유자재 변신에는 입을 벌리고 경탄하리라. 그녀는 완전히 첫 손자를 본 노인의 황홀한 얼굴로 변했다. 아들에게서 아이를 받아앉자 벌쭉벌쭉 웃으면서 찬탄, 경탄의 연발이었다. 세상에, 이 목구비가 또렷또렷하시기도 하지. 우리 아드님 낳아놨을 때를 그대로 닮으셨네요. 이런, 이런, 입도 야물딱지기도 하시지. 어째 요렇게 깔끔할 거, 응? 아드님, 이 얘기 좀 보세요. 아무래도 오똑한 꼬는 아드님이라기보다는 색이 큰 거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범? 자, 엄마를 봐요. 엄마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영은의 침대 옆으로 발을 옮겨왔다. 영은은 눈을 감으며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아이 데리고 빨리 가세요. 시어머니의 구역질락의 천연덕스러운 쇼 대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모자가 눈짓으로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았는지 한 사람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발소리로 시어머니가 먼저 나가는 것 같았다. 한참 만에 등 뒤에서 남편이 멈칫멈칫 시작했다. 당신, 수고했어. 당신이라는 소리도 수고했다는 인사도 그녀의 귀에 조금도 달가올 수가 없다는 것을 모자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걸까 당신 없이 저 피덩이를 떼어다 우리가 키운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서론일까 영은의 귀가 바싹 곤두섰다. 지나간 일은 당신이 오해했던 거야. 암튼 어쨌거나 지나간 일은 물에 흘려버리고 새로 시작해보자고 사람은 전혀 웃고 싶은 기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웃어지는 상황이 있다.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달라질 거야. 엄마도. 당신하고 안 살 생각이 손톱 끝만큼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난 정말 진심으로 아니야. 그녀는 끝내 단 한마디 대꾸도 않으면서 등 뒤에서 증언 부언하는 남편을 무시해 치웠다. 남편이 제풀에 지쳐서 발소리를 내며 병실을 나가자 영은은 그들 모자에게 아이를 넘겨주자는 계획도 어쩌면 헛 꿈으로 그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이를 낳게 해놓고 이혼 서류 정리도 못 해주겠다. 아이를 떼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다 같이 모여 새 출발을 하자. 나중에 들어온 희진은 영은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 나가서 한참 만에 마주왕을 한 병 들고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너 술 먹으면 안 되잖아. 난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없어. 그들 모자는 물론 아이는 도로 신생아실에 맡겨놓고 돌아갔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전혀 아무런 기척이 없다. 아직도 안 오셨니? 희진이 들어오면서 묻는다. 응. 웬일이실까? 오시겠지 뭐. 오늘 태어나는 산모가 줄줄이더라. 나 잠깐 서 있는 동안에 아기가 넷이나 빠져나갔어. 영은이 낳아놓은 아이도 영은의 태혼과 동시에 신생아실 침대를 비워줘야 한다. 몇십 명의 신생아들 중에서 아마도 유일하게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공중에 떠있는 아이일 것이다. 영은의 머릿속을 탐지라도 하고 있었던 듯 희진이 애긴 어떡할 거니? 했다. 모르겠어. 정말 그 애 그렇게 싫으니? 싫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 불쌍한 녀석이야. 제 아버지 찾으러 안 오면 어떡하고 태어날 셈이야. 도망칠래? 병원에 놓아두고? 어젯밤에 희진이 남편과 통화를 했었다. 오늘 10시에 태어날 예정이니까 아이를 데려가라고.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면서 고아원 앞에 갖다 버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쇼. 그러더란다. 그리고 그 전화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건너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쏟아져 나왔었다. 수화기를 들고 멍청하게 서있던 희진이 창백해진 얼굴로 마침내는 악을 썼었다. 이 인간들 정말 괴물단지로군. 애 안 나면 살인죄로 집어넣겠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애 필요 없는 건 또 뭐야? 필요 없음 관둬 내가 키울 테니까. 회장 부인이 들어오면서 퇴원 수석 마쳤다 했다. 가슴에 아이를 안고 있었다. 도저히 어째 볼 도리가 없는 모자드구나. 거기 댕겨오느라고 늦었어. 어떡하니? 네가 도로 시집으로 들어가 애 키우고 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구나. 도대체 상식이 통하나 경우가 통하기라나 별 수 없다. 산 목숨 버릴 수는 없고 끝이 어떻게 되든지 네가 맡을 수밖에. 큰 베개만한 아이가 영혼의 가슴 앞으로 내밀어진다. 처음 정식으로 온 얼굴을 완전히 내려다보는 아이였다. 영혼은 선뜻 파리나가 아이를 받아 안을 수가 없었다. 받아 재받는다. 부인이 조용히 나물었다. 침대에 걸터 앉은 채 영혼이 내밀어진 아이를 어설프게 받아들었다. 살결은 힐 모양이야. 내 짐작으로는 그렇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본 게 잘못 본 걸로 만들고 싶은 게야. 그래서 기어이 너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넌 내버려 둔 채 그냥 손자만 받아들이면 우리한테 자기네 모자 흉한 짓 인정하는 게 되지 싶어서 흉측한데다 꽤는 또 말짱해. 그 정도 흉측하고 그 정도 꽤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비 애미가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서 자식 길바닥에 내버리는 법은 없다. 마귀 새끼를 낳아놨어도 낳아놨으면 거두어야 하는 게야. 아파트 쇼핑센터 앞에서 희진과 부인이 어린아이 시장 보기를 위해 먼저 내리고 영은은 혼자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다고 생각했다. 큰 베개만 한 아이의 체중은 체중으로 느낄 만큼도 되지 않았다. 가벼웠다. 꾸무럭 꾸무럭 잔뜩 흐린 채 끈적끈적하게 습하고 더운 날이다. 경비원이 영은을 보고 쭈그러진 대추 같은 주름살을 있는 대로 잡으면서 순산하셨습니까? 했다.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은은 비로소 차분히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병실에서 받아 안을 때 잠시 내려다보고 그녀는 내내 차창 밖으로 멍한 눈길을 주고 앉아있었다.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며 자신이 낳은 아이라는 의식도 거의 없었다. 그저 정말 베개 하나 안고 있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의 든적스럽고 근천스러운 호들갑처럼 또릿또릿한 이목구비로는 보이지 않았다. 살빛은 너무 붉었고 눈썹은 너무 후릿했고 명주실보다도 가는 검은 머리털도 듬성듬성한 것 같았고 눈은 감고 있어서 잘 모르겠고 코는 펑퍼짐했고 입과 귀는 너무 컸다. 아무리 자신이 키우지 않을 아이라고는 하나 병원에 들고 갈 베네쩌고리 준비까지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사들고 들어갔던 오직 단벌에 눈처럼 흰 페네쩌고리를 입고 아이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 지경인가에도 전혀 아무 상관없이 곤하게 잠만 자고 있다. 괴물을 베고 있는 것 같은 상상으로 시달렸던 그녀는 아이가 정상적인 갓난아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스러울 지경이었다. 이마 가운데 뿔이 도다 있지도 않고 송곤이 두 개가 입술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도 않다. 아이를 안은 채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곧장 침실로 들어갔다. 우선 커튼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했다. 공기도 갇히면 썩는지 더구나 장마철 철통같이 잠가 놓은 아파트는 곰팡이 냄새에 이끼 냄새와 닮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를 침대 위에 그냥 내려놓다가 그녀는 문득 무의식 중에 다시 안아들고 레스 시트와 얇은 여름 이불을 한꺼번에 젖히고 다시 뉘었다. 몸을 일으켜 도우로 움직이다가 돌아보니 아이를 누인 위치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 같아 다시 다가가 반듯하게 침대 중앙으로 옮겼다. 마루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방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열어젖혔다. 천지가 다 함께 눅진눅진 퀴퀴한 장마철에 창문을 열어봤자 별난 새 공기 헝공기 할 것도 없었다. 먼지 털고 청소에 들러붙을 기분은 들지 않았다. 아랫배는 횡안이 허전하고 아랫도리는 아직도 무지끈하게 유쾌하지 않다. 도로 침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새로 사들인 장롱은 석 달이 다 됐는데도 아직 칠냄새를 푹푹 풍긴다. 옷에까지 그 냄새는 베어들었다. 임부복을 벗고 그녀는 등이 훌렁 패어진 노란 병아리색 원피스로 바꿔 입었다.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희진과 쇼핑센터를 기웃거리다가 등이 무시무시하게 패어진 원피스를 보고 그걸 사겠다고 했을 때 희진이 예, 비치온 같다. 했었다. 살태야, 발광증이야. 벗어놓은 임부복을 들고 나가 세탁기에 집어넣고 냉장고에서 콜라캔을 하나 꺼내 마시기 시작했다. 톡톡톡톡 쏘는 탄산방울 맛은 어느 때보다도 독하고 자극적이었다. 희진이 쇼핑센터 앞에서 부인을 따라 내리다. 예, 미역 담거나 했던 게 생각났다. 아기를 낳았으니 미역국을 먹기는 먹어야겠지. 영은은 자조의 기분으로 느리게 일어나 희진이 토막내어 비닐봉지에 넣어둔 미역 한 장을 꺼내 물에 담갔다. 우유도 사와야 할 텐데 설마 잊어버리지는 않겠지? 아이의 식량 걱정을 하고 있는 자신에 그녀는 조금 놀랐다. 놀라면서 침대 위에 눕혀놓아둔 아이가 불현듯 궁금해졌다. 그러나 식탁에서 일어서지는 않았다. 콜라잔을 천천히 다 비우면서 입안을 쏘는 탄산의 그 따끔따끔한 자극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목구멍의 통증과 합쳐져 넘기기가 힘들었다. 울지 말자. 울 일이 아니야. 이 상황에 질질 울기까지 하면 더 흉해져서 안 돼. 그녀는 우선 몸부터 비누질에 씻어냈다. 소극적이고 꿈이 없는 성격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자신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될 수도 있다고는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로지 평범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평범한 많은 여자들의 평범한 인생과 비슷하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그것은 별로 자신 없는 일은 아니었다. 부인과 희진은 한 시간도 더 걸려서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태산같이 사들고 들어왔고 물론 그녀가 걱정했던 우유도 박스채 배달시켜왔다. 부인이 종이 기저귀 상자에서 기저귀 한 개를 뽑아들고 침대에 걸터앉아 아예 아랫도리를 헤집었다. 원 이런 느릿터분한 놈이 있나. 기저귀를 이 모양을 해갖고도 찡찡거리지도 않고 있구나. 부인의 말소리에는 나이 든 여자들이 갓난 아이에게 보내는 무조건적인 따뜻한 감정이 들어 있었다. 영은은 멀거니 서서 부인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쩍쩍 달라붙는 접착테이프로 채우게 되어 있는 기저귀는 희진이 옆에서 도와서 상큼하게 채워졌다. 세상 참 여자만 살기 편해졌다. 그거 아주 십상이로구나. 부인은 잠시 영은의 처지도 아이의 처지도 잊은 모양이었다. 한밤중 몇시나 되었을까. 영은은 아이가 킥킥거리는 소리에 벌떡 몸을 일으켰다. 뭔가 불편한 모양으로 아이는 얼굴을 잔뜩 우그러뜨리고 울음 시작을 하려드는 참이었다. 영은은 기저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펑하니 젖어있었다. 기저귀를 갈아채우자 아이는 다시 평안한 얼굴이 되었다. 편안한 얼굴이 된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에 대한 연민이 개어오르기 시작했다. 10. 연민의 모성애 영은이 그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세상 속에 떨어졌듯이 이 아이도 자신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삶을 역도록 운명 지어져 지구라는 혹성이에 떨구어진 것이다. 어느 밤의 쾌락이 이 아이의 시초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남편은 결혼하는 날부터 거의 매일 밤 그녀를 욕심냈었고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의 피곤 속에서도 그녀는 꽤 잘 반응했었다. 남편에게 반응하며 그것이 자식을 갖기 위한 행위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었다. 그 행위는 그저 절정이라는 보너스를 따기 위한 밤마다의 행사였을 뿐이다. 아이는 그 많은 밤 가운데 어느 하룻밤으로부터 우연히 시작되었다. 의도하지도 계획하지도 계산을 뽑아보았던 것도 아니었다. 다른 밤과 조금도 다를 것 없었던 전혀 특별하지 않았던 어느 한 밤에 재수없게 운 나쁘게 시작된 것이었다. 재수없게 운 없이 영은은 오로지 평화스럽기만 한 아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고 앉아서 자신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재수없게 운 없이를 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무수한 남녀 사이에 무수한 행위 속에 무수한 아이들이 끝도 없이 태어났고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계속 태어날 것이다. 그 무수한 태어남은 그러나 의도하고 계획되지 않았다 해도 거의 대부분이 축복받으며 기쁨으로 받아들여진다. 재수없게 운 없이 뱃속의 아이는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부터 자신을 담고 있는 그릇인 어머니라는 여자로부터 가혹한 푸대접을 받았다. 잘못 시작된 생명이라고 했고 제거해 치우고 싶어했고 괴물을 상상했고 자신의 몸에서 분리된 때를 기다려 자신의 옆에서 치워버리려 했었고 신생아실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고 대면조차 거절했었고 그리고 전혀 털끝만큼도 그리워하지 않았었고 연민조차 없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도 그리고 할머니로부터도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전혀 불행한 얼굴이 아니다. 오직 평화로울 뿐이다. 그 평화로운 얼굴이 영은에게 연민을 호소했는지도 모른다. 잔잔하게 조용히 시작된 연민의 물결은 물결의 물결을 합치면서 점점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다른 데 가서 태어나지 이 바보야 하고 많은 쌍쌍의 남녀 중에 하필 자신을 엄마로 그런 아버지를 그런 할머니를 그런 피를 선택한 딱 한 아이 영은은 아이에게서 빼어놓은 젖은 기저귀를 똘똘 뭉치면서 어금니에 힘을 꽉 주었다. 마귀 새끼를 낳아놨어도 낳아놨으면 거두어야 하는 게야 회장 부인의 말소리가 되살아났다. 밖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잠깐 들리다가 방문이 열렸다. 안 잤니? 기저귀 갈았어. 잘됐다. 깨우려고 했는데. 왜? 국 먹어야지? 희진이 방문을 닫으려 했다. 얘 괜찮아. 나 안 먹어. 자지 말고 있어. 데피기만 하면 돼. 똘똘 뭉친 기저귀를 들고 영은은 침대에서 내려섰다. 영은이 내려서는 반동에 아이가 움찔했다. 놀랐다는 몸짓 같았다. 침대에 사줘야겠구나. 방을 나서면서 영은은 자신의 생각에 전혀 놀라지도 신기해하지도 않았다. 기저귀를 휴지통에 버리고 영은은 욕실로 들어가 얼굴을 씻었다. 습하고 더운 여름은 물조차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욕실은 여름 내 하수도 냄새와 정화조 냄새가 뒤섞인 고약스런 공기로 차있다. 몇 시니? 욕실에서 나오면서 식탁에 국그릇을 놓고 있는 희진에게 영은이 물었다. 4시쯤 넘었어. 언제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 국 끓여댈 거야. 식탁 의자에 앉으며 영은이 고맙다는 말 대신 투덜거리듯 말했다. 산몬 미역국을 잘 먹어야 회복이 빠르대더라. 끓여주는 대로 잘 먹어야 국 끓여대는 사람도 신이 나는 거고. 희진이 그러면서 덮어놓고 국 속에 밥을 공기째 집어넣어 말았다. 다 먹어. 부지런히 먹고 좀 뽀얗게 피워보렴. 영은은 희진이 밀어놓아주는 국 대접에 꽂힌 숟가락을 잡았다. 너도 좀 먹지. 난 산모가 아니야. 하면서 희진이 마주 앉았다. 너 답답할 거야. 서울 좋아하지도 않는데. 괜찮아. 지금은 서울을 좋아하느니 싫어하느니 할 때가 아니잖아. 하면서 희진은 식탁 옆구리에 놓아둔 양념병들 속에서 간장을 집어 내밀었다. 싱거우면 간장 타. 잘 맞아. 부석부석해. 산모 부석부석한 건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돼지같이 먹고 돼지같이 잠이나 자. 너한테 굉장히 미안해. 아픈 앤데 말이야. 네가 나보다 더 아프잖아. 상관없어. 아무데든 떠나고 싶으면 떠나. 안 붙잡을게. 붙잡아도 가고 싶어지면 너하고 관계없이 갈 테니까 그때 섭섭하다고나 하지 말어. 네가 좋아하는 생활을 뺏었어. 뺏겼다고 생각 안 해. 사정이 있어서 잠시 중단한 것뿐이야. 영은은 희진이 아이 문제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희진은 침실에서 들고 나와 놓아두었던 듯한 책을 당겨 펼치면서 쓸데없는 잡담 대신 말없이 국이나 열심히 먹으라는 투에 침묵으로 들어갔다. 입맛보다 그리고 식욕보다 그녀는 그릇을 많이 비웠다. 다는 못 먹겠어. 그녀의 말에 국그릇을 기우시 건너다 보며 희진이 좋았어. 양호해. 아침은 여덟시에 줄게. 희죽이 만족한 웃음을 띄었다. 아이가 킥킥거리는 소리에 영은은 자다가 자동적으로 펄쩍 몸을 일으켰다. 기저귀는 또 펑덩 젖어있었고 이번에는 새 기저귀로 갈아주는 것만으로는 아이의 불만이 멈추질 않았다. 아이가 드디어 울음을 시작했다. 희진이 들어왔다. 밥 달라는 얘기일 거야. 하면서 희진이 방바닥에 앉아 준비해놓은 마호병을 열어 뜨거운 물을 따라 들고 나갔다 들어왔다. 수돗물을 틀어 물 온도를 적당히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아이는 아이의 얼굴을 삶은 문어처럼 시퍼끗게 물들이며 귀를 쓰고 울어댔다. 알았어 알았어 준비하고 있어 이 사람아 잠깐만 참어 참으라고 우유 분말을 넣은 젖병을 흔들면서 희진이 침대에 걸터앉아 아이의 손을 쥐고 흔들듯 했다. 다정하고 따뜻한 친애의 감정이 넘쳐나는 말소리와 얼굴과 몸짓이었다. 언제나 무덤덤하고 무표정에 가깝고 늘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듯한 희진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모든 사람 모든 사태 모든 사물에 대해 거의 언제나 지나칠 만큼 담담하고 객관적인 그녀는 때문에 가끔은 반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몇 년째 앓고 있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거의 무관심하다. 처방에 따라 약을 먹고 있기는 하나 하루빨리 꼭 병을 떨쳐버리겠다는 의지도 그렇다고 자신의 병을 침울해하지도 않는다.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은 그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루에 세 번 그녀는 한 움큼씩 약을 삼키는데 그 약을 삼킬 때 그녀를 보면 그게 자신의 몸을 파먹고 있는 병 때문이 아니라 마치 그 병을 앓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고 있는 몸짓처럼 보인다. 희진은 자신의 병에 대해 좀처럼 이야기하는 법이 없다. 자신이 뿌리 뽑기 그리 용이하지 않은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희진이 영은의 옆으로 거처를 옮기고 한다려 병원에 들어가기 닷새쯤 전에 외출해서 돌아온 희진이 불쑥 말했었다. 남대문 시장에 갔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쁜 고양이가 나와있더라. 사갖고 들어올까 하다가 애기한테 해로울 것 같아서 그만뒀어. 했다. 아이는 낳는 대로 시집에 떼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려다 영은이 고양이 좋아해? 했었다. 금 안 사기 잘했군. 넌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희진이 보리차를 따르며 말했다. 난 징그러워. 그럼 강아지는 싫어. 그런 사람 꽤 이뜨구나. 그런 거 좋아하는지 몰랐어. 몰라. 그게 좋아하는 건지 어떤 건지. 암튼 모두 다 불쌍하고 이쁘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건. 넌 그런 기분 모르니? 난 그래. 고양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고양이 같고 강아지를 만지고 있으면 내가 강아지 같고 나비도 거미도 잠자리도 풀꽃 같은 거에서도 그런 느낌이 잘 와. 모르겠어. 이상해 그런 말. 희진이 저 꼭지를 아이 입에 물려주자 거짓말처럼 울음소리가 멎었다. 눈을 감은 채 얼굴은 아직 시뻘건 채로 아이는 죽자 살자 젖을 빨아들였다. 희진이 젖병을 잡고 있고 영우는 구경꾼처럼 옆에 엉거지쯤 서서 내려다보고 있다. 아이의 얼굴에서 점차 붉은기가 쓰러지고 젖을 빨아들이는 입 모양과 속도가 안정되었다. 영우는 견눈질로 희진을 살폈다. 희진은 입을 조금 벌리듯 하고 완전히 모아지경에 빠져있는 얼굴이었다. 빈 젖병을 아이 입에서 뽑아내면서 희진이 탄성처럼 다 먹었다. 했다. 그러면서 젖병을 영은의 눈앞에 올려 흔들며 식욕 좋다. 웃었다. 네가 애 엄마 같다. 영은이 쓰게 마주 웃었다. 너 하기 싫다고 하면 내가 할게 애 엄마. 영은은 대꾸 없이 침대로 올라가 한 팔을 베개와 뒤통수 사이에 집어넣고 누웠다. 난 아직 애 우유를 어떤 비로 타는지도 몰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요샌 아이큐가 40만 돼도 아이 키울 수 있게 돼 있어. 하면서 희진이 방을 나갔다. 영은은 눈을 감았다. 아파트 광장에서 이미 한참 전에 시작된 아침의 소음이 시끄럽게 올라오고 있었다. 자동차들이 뿡빵거리는 소리 누군가를 애쓰며 부르는 소리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는 아파트 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은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어서 겨울이 왔으면 했다. 소음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망치는 길은 창문을 닫는 방법밖에 없다. 정 회장 집도 시집이었던 남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도 소음의 신경이 곤두서지는 않았었다. 살다 보면 소음에 대한 의식이 무뎌질 것이라고 자유하면서도 영은은 아직도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다. 희진이 도로 들어와 책 한 권을 영은의 가슴 위에 얹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 펼쳐봐. 애기 키우는 책이야. 우유 타는 것까지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났니? 샀지? 언제? 한참 됐어. 한 보름? 네가 키울 작정 했었니? 아니야. 어떤 작정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니고. 하면서 희진이 아이 머리맡에서 젖은 기저귀를 집어들어 뭉치기 시작했다. 그냥 호기심 비슷한 거? 애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가 궁금해져서 샀었어. 네가 궁금한 것도 다 있니? 참 너 내가 애기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안 쓰이니? 왜? 내 결핵균 괜찮으냐고. 그런 생각 해본 적조차 없어. 과이 걱정 안 해도 돼. 격리를 필요로 한 환자는 아니니까. 안 그래도 난 좀 걱정이 돼서 서울 오자마자 너 모르게 다시 체크했었어. 난 나대로 최선을 다해 조심하겠지만 너도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숨 쉴 때마다 균풍풍 내보내는 정도의 환자는 아니니까. 그럼 이제 다 나은 거잖아. 너 알잖아. 내가 다 낫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난 그거 이해 못해. 희진이 그럴 거라는 듯 끄덕거리면서 희미하게 웃고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영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영은은 손가락으로 머리칼을 뒤로 빗어넘기며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베개 두 개를 등 뒤로 넣고 기대었다. 와서 앉으라니까? 굳구려야 해. 그래 근데 좀 앉아줘. 희진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이 아이 말이야. 영은이 눈길을 아이에게 던지면서 가만히 중얼거렸다. 희진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라든지, 그런데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뭐라든지로 영은의 다음 말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희진은 그저 가만히 영은의 눈속을 들여다보며 그런데라고도, 그래서라고도 하지 않았다. 영은은 고수 없이 창을 뽑아야 하는 사람 같은 고욕을 느끼면서 아이의 얼굴에서 희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난 이 아이, 좋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몰라.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 집에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키워주는 게 애한테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 적어도 난 정상적이기는 하니까 말이야. 그 노인네하고 애아버지는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사람들 밑에서 키워지면 애도 그 사람들 닮을 거 아니야. 참말 이상해. 정말 이 애한테 애착이라든지 그런 거 털끝만큼도 없어. 그런 거 없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 애착이 없다는 건 영은아. 너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네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단지 네가 특수한 상황이라서 너 계속 이 애길 감정으로 거부했지. 거의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 난 정말 안 낫고 싶었어. 잘못되길 바랬어. 혐오와 거부 같은 감정도 일종의 애착이야. 네 식으로 말하면 난 이해 못해. 짐승들도 지 새끼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들어. 새끼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야 한다는 거. 짐승들이 과연 스스로 안다 모른다. 우린 규정 지을 수 없어. 난 짐승들이 애착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의무라든지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본능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고 되어지는 대로 아무런 의의 없이 그저 할 뿐이라고 생각해. 기본적인 본능으로 우린 다른 짐승들보다 뛰어난 점이 없어. 다 똑같아. 새끼에 대한 애착과 의무. 그건 있는 거야.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먹이 날라다 입에서 입으로 넣어주는 거 너 본 적 있니? 강아지 낳아놓고 어미 개가 새끼 똥오줌 핥아 씻어주는 거 봤어? 번식을 위해 하나님이 양육의 의무를 지우면서 그보다 먼저 애착이라는 걸 집어넣어주셨어. 애착 없는 의무만으로는 번식 실적이 부진할 것 같으니까 의무기만한 의무 수행 안 하려 둘 거거든. 귀찮고 성가셔서 때문에 물론 너도 갖고 있어. 이 아이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 아니면 애가 지 할머니 아버지한테가 어떻게 크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애가 태어난데도 내 책임도 있으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건 구실이고 떼어놓기 싫은 본능이야. 제 집에서 데려갔다면 그대로 끝났을 거야. 아니, 그대로 안 끝나. 네가 죽기 전까진 안 끝나. 제비도 하는 일을 안 하면서 절대로 끝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 낮잠이 살포시 들어 있는데 잠결에 남자 말소리를 들은 듯했다. 네, 순산이었어요. 희진의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고개를 들어 비틀어 보니 응접실로 통한 방문이 5cm쯤 열려져 있다. 낡지도 않았는데 아파트는 어느새 문짝이 제대로 맞지를 않아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여다두면 닫았는데도 열려있고는 했다. 남자 소린 누굴까? 몇 분인가가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갔다. 영은은 천장을 쳐다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잠결에 들었던 남자 말소리를 되살리려 애를 썼다. 정회장 음성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남편 음성과도 닮아있지 않았던 것 같았다. 몸은 어때요? 도연의 음성이었다. 영은의 가슴이 툭 떨어져 내려앉았다. 양호예요. 약간 부기가 있지만 산모는 노래 그렇다니까 걱정할 일은 아니래요. 기분은요? 평온해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워낙 잘 보여주지를 않는 애잖아요. 좀 깨워볼까요? 봤으면 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잠깐 계세요. 희진이 방으로 들어서는 것보다 빠르게 영은이 침대에서 내려섰다. 깨있었니? 지금 금방 도연씨 왔는데 알아? 문이 열려있었어. 들어오시라고 하래? 내가 나갈 거야. 영은이 브러쉬를 집어들며 거울 앞에 앉았다. 난 바람 좀 쐬고 올게. 일부러 자리 피해주느라 애쓸 건 없어. 아니야. 내가 자유스럽고 싶어서 그래. 영은은 천천히 머리를 빗어내려 한묶음으로 모았다 왔다. 그리고 등이 겁나게 패인 노란색 원피스를 벗어놓고 흰색 레이스 집시 치마를 입다가 벗어놓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샀던 흰 바지를 입었다. 허리 부분이 아직도 임신 전으로 돌아가려면 까마득했다. 허리를 감추기 위해 그녀는 줄무늬 와이셔츠 블라우스 밑자락을 겉으로 내놓고 거울을 향해 서서 양쪽 손바닥으로 부석부석한 얼굴을 서너번 문질렀다. 심호흡을 하듯 도우 앞에서 큰 숨을 한 번 쉬고 방을 나서면서 웃어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방을 나서면서 영은은 정말 입 끝을 올리며 웃었다. 그러나 그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꾸며진 웃음은 도연에게 보여질 기회를 놓쳤다. 도연은 테라스로 나가 난간에 팔굽을 얹고 서서 등을 보이며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오빠 오셨어요? 도연이 돌아섰다. 언제 오셨어요? 그가 거실로 들어와 제떠리에 담배를 끄고 곧장 영은의 앞으로와 마주서면서 그녀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어제 어제요? 사모님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이제 완전히 떠나왔어. 댁에서 기쁘시겠어요.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면서? 네.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 겔 영은이 네가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병원에 놓고 도망쳐 나올 걸 그랬나 보죠. 그럼 영은이 도연의 팔에서 벗어나면서 말했다. 도연이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그녀를 따라 상체를 틀었다. 희진 씨 얘기 들으니까 네가 키울 생각이라면서? 영은이 의자에 앉았다. 한쪽 다리를 올려 포개면서 누군가는 키워줘야 하잖아요. 남의 얘기하듯 멀거니 글을 올려다보았다. 네. 겨울새 아홉 번째 열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십일 두 갈래 길 자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h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